아빠 비빔깡은 매운거죠? 안 매운데? 맵다고! 안 매운데? 아 맵다고! 안 매워 어우! 키움받아! 근데 키움받아? 응? 비빔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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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puzzw 역시 시금치는 겨울이지피피피피피피피피 sequences 순대 역시 나물의 마무리는 꺄찌임 역시 나물의 마지막은 꺄찌잉 여보 조금 바쁘겠지만 야챈칼 부탁해 오케이! 송몸은 사쿵 태열공! 알겠다! 저 빨간색은 좋아하는데 노란색이랑 큰색은 안좋아요 색깔 따라 맛이 달라 색깔 따라... 아빠 이거... 이거... 이거 다 하고... 귀여워 아... 그거 이쁘네 근데 아빠... 그거 왜 다 입히고 왜 이렇게 되나요? 비빔밥 할 때... 이쁘게 데코 해야 되거든 이쁘게 꾸며야 되거든 따로야 해 아 그래? 엄마... 엄마! 너랑 와우! 엄마 시원해... 자... 아 아 아 근데 이거 터지야도 돼 터지는 거는 요리하는 사람만 터트릴 수 있는 고유관환이거든요 내가 터트릴 거야 으응 내가 터트리고 싶다 알았어 아빠 유주한테 양보할게 한번 터트려봐 그러면 그래서 막 휘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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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휘저 터지는 거야 이게? 응 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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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비크루트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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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쉐이키 쉐이키 맛있겠다 아니 많으면 될 것 같은데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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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 먹어봤긴 한데 비주얼이 맛있어 음 유주야 비빔밥 안 맵지? 응 안 냈는데 와 먹어보자 오빠 행운이 싱거워? 난 딱 좋아 서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주라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음식이라서 빨리 먹자 우리가 좀 다 먹는 걸로 풀리는 가격이니까 끝날 때 강월를 조리하자 알았어 강월를 조리하자 뭐 만들면 좋을까 이걸로? 이걸로 뭐 어떻게 만들 수 없는데 아까 전에 먹으면 안 될까 아! 나만 볶음각을 만드는거야 진짜 맛있다 이거 그치? 이거 밸런스를 잘 마셨었어요 이거 밸런스를 잘 마셨었어요 이거 밸런스를 한국이나 이것이 국수같은 레몬은 맛을 너무 좋아해요 아빠한테 이 쪼뿌리 아 쪼뿌리 뿌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뿌리를 안 먹네 보여 이 쪼뿌리 이 쪼뿌리 이 쪼뿌리 이 쪼뿌리 이대로 굴겠어 복붕각이지 소토 좀 풀어주겠노? 자 좋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 잘 먹었다 강월돌이 좀 아쉬운 듯한데 뭐라도 해야지 강월돌이지 자꾸 이제 젓가락으로 드시오 이게 다 정져있더라 еш구 육세는 그걸 쓰는 거라던데 향긋이 맛있다 우유도 먹어야지 이제 많이 나와도 다 먹어요 위에서 베가지고 입에서 베고 이거 맛있네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?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해? 다 먹을게 저 조금만 더 먹고싶은데 괜찮게 먹어야지 너 한번만 이만큼만 먹으면 알았지? 너 안먹어? 아빠 먹어? 우리는 완전 먹기로 해 같지롱 너 그럼 가시국 쿠키를 해 나도 이거 먹을게 예 오늘도 성공!